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 아이템을 소개하는 피해장바구니 P입니다. 지난번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던 엠바브릿지 기억하시나요? 해당 아이템을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아이템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너무 유용한 아이템이지만 받아보시면 설명서가 없어서 설치 방향을 잘못 사용해 파손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엠바브릿지를 올바르게 설치하는 방법 꼭 하면 안되는 3가지 내용과 더불어 소식 또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엠바브릿지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제품 받아보시면 설명서가 없어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너무 간편하고 쉽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품 앞뒷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알파벳 B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이 자전거 안장을 바라보게 한 후 핸들바위 그대로 장착해주면 됩니다. 한쪽을 먼저 장착 후 반대쪽을 눌러도 되고 양쪽 모두 정렬하여 눌러줘도 됩니다. 브롬톤 엠바에는 약간의 각도가 있어서 이걸 반대로 장착하게 되면 장착 부위가 파손되고 설치가 되더라도 주행 중 이탈이 되어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도계 등이 파손되니 주의해주세요. 알파벳 B가 안장을 바라보게 하면 됩니다. 두번째 엠바브릿지 익스텐더라 불리는 해당 제품은 브롬톤 17년씩 이상 출시된 엠바에만 호환이 되며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소개 페이지에 적어둔 파이크 젠2, 360에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호환은 2017년 이후에 출시된 브롬톤 엠바에만 호환이 되고 같은 핸들바를 사용하는 브롬톤 H바에도 호환이 됩니다. 해당 핸들바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호환이 안되니 참고해주세요. 세번째 해당 제품은 다양한 라이딩 관련 용품을 설치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형태의 거치대를 사용시 주행 중 강한 턱을 지날 때 마운트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엠바 브릿지 제품보다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자리를 잡는 형태의 거치대는 사용시 체결 부위가 파손되니 해당 방식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네번째 엠바 브릿지를 유화손잡이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 상품은 수직의 힘을 최대 3kg까지 견뎌줄 수 있지만 수직이 아닌 수평, 대각선의 무게는 치약한 편입니다. 주행 중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때 엠바 브릿지를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의 무게가 증가하여 마운트가 바로 이탈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핸들 포스트에 그대로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계, 스마트폰, 라이트 등의 용품 거치 용도로만 사용해주세요. 손잡이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4가지는 반드시 사용하며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과 자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바 브릿지, 엠바 익스텐더라 불리는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다 보니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S바와 다르게 엠바는 공간의 제약이 많아 거치를 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업체를 찾게 되었고 제품을 올바르게 세관에 신고 후 수입했습니다. 3D 프린트를 이용한 출력 제품이기 때문에 100개를 제작 요청할 경우 생산, 마감, 발송, 입고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내 입고 완료 후 하나하나 검수를 거쳤으며 분량을 제외한 상품으로만 추렸습니다.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거나 여제가 있는 제품들은 모두 파기처분했고 외관상 문제가 있는 제품도 추린 후 매우 정상적인 제품들만 선별하여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피해장 바구니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마켓 P&M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저희 스토어에서 구입하신 분들께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한 개만 주문하셔도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파손 시 100% 환불 또는 무상 교환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5일 이내 어떤 이유로든 파손 시 배송비 3,500원만 받고 무상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또 구입 2개월 이내 파손 시 1회에 하나여 보상 판매로 20% 할인된 금액으로 재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 혜택은 마켓 P&M 스토어에서 구입한 고객님께만 제공됩니다. 아쉽게도 마켓 P&M 스토어에 다른 온라인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구입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피해 장바구니에서 다양한 아이템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구독해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